그림 파일을 틴쿠캐드에 가져와서 모델링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svg 파일 형태의 그림 파일이 필요합니다. 근데 svg 파일이 없을 수 있어요. 그래서 그러면 우리 그냥 구글에다가 그림 파일을 검색해서 만든다 라고 생각해 봅시다. 그러면 예를 들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동물을 검색해 주세요. 자 그러면 이미지 넘어가게 되면 다양한 이미지 사진이 나타나게 되는데요. 지금 이런 실사 사진들은 모델링에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. 너무 파일이 무거워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도구를 눌러서 색상을요. 자 흑백으로 바꿔주겠습니다. 그러면 이렇게 흑백 사진 특히나 이런 그림으로 그려진 사진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 이 이미지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. 이미지를 저장을 하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원하는 이미지를 사용하면 됩니다. 이미지 파일을 틴커캐드에서 모델링할 수 있는 svg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여기 픽 svg라고 하는 사이트에 가면 됩니다. 픽 피처를 svg로 바꾼다라는 건데요. 자 여기 보면 샘플이 있고요. 샘플이 이렇게 svg로 바뀌게 됩니다. 새로 고침하면 이 샘플이 계속 변화가 될 텐데 자 이게 그림이 이렇게 svg로 변하게 됩니다. 자 이런 그림들은 그냥 원하면 다운로드 svg를 클릭해서 이거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. 근데 이런 사진 실사 같은 경우에는 svg 파일이 깨끗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실사 그림 사진보다는 제가 흑백으로 사진을 변경했잖아요. 자 이거 별로 안 예쁘죠. 그래서 그림으로 된 파일을 정확하게 svg로 변환해서 사용하는 게 훨씬 더 깔끔하고 디테일한 모델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. 자 그래서 여기다가 내가 아까 찾은 파일을 올리고 싶으면 업로드 픽처를 눌러서 아까 여러분이 찾은 파일을 올려줍니다. 자 그럼 여기 필터가 여러가지 종류가 있는데요. 필터를 바꿔보면 모양이 조금씩 바뀔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필터를 바꿔서 확인한 다음에 이 그림을 사용하겠다. 그러면 여기서 다운로드 svg 하면 됩니다. 그러면 이 탱커캐드에서요. 가져오기가 있습니다. 가져오기 클릭한 다음에 우리 아까 바꾼 svg 파일을 열기 통해서 가져오면 됩니다. 그러면 이 지금 이 가져오는 파일의 그림 파일이 굉장히 클 수 있는데요. 너무 크게 가져오면 느려질 수 있으니까 축적을 좀 줄여서 뭐 30% 좀 크기를 줄여서 가져오기 눌러주겠습니다. 파일이나 형태에 따라서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는데 자 요렇게 모델링 파일이 가져와줬습니다. 자 그러면 얘를요. 컨트롤 c v 몇 개 복사해 놓을게요. 자 보면 이 친구들도 이 탱커캐드 안에서 몇 가지 더 변형이 가능합니다. 자 얘를 채우기 모드를요. 기본값이 아니라 실루엣 바꾸게 되면 안이 모두 다 꽉 채워진 형태가 되죠. 얘를 외부선으로 선택하게 되면 아웃라인 다 바깥쪽만 안쪽은 모두 사라진 형태가 됩니다. 여기 선폭도 필요하면 두껍게 또는 얇게 0.5 쿠키커터나 이런 거 만드시는 분들은 자 이렇게도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 그리고 마지막에 기본값을 내부선 안쪽선이죠. 하게 되면 얘는 지금 안쪽에도 사실 이 그림이 있어서 안쪽선과 외부선의 결과물은 크게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. 아마 이거는 그림에 따라서 좀 더 차이가 날 것 같아요. 그래서 예를 들면 자 이 친구와 이 친구를 뭐 높이를 다르게 자 이렇게 하고 두개 도형 정렬 L 눌러서 가운데 가운데 정렬 맞춰주고 얘도 이렇게 찍을 수 있게 이런 식으로 L 눌러서 가운데 정렬 자 이렇게 그림 파일을 가지고 와서 원하는 모양 만들 수 있고요. 또는 얘를 컨트롤 C, V 해서 자 이 친구 이대로 사용해도 되었지만 우리 뭐 배웠어요? 구멍 도형 배웠습니다. 이 친구를 구멍 도형으로 바꿔서 내가 원하는 디자인을 바꿔서 활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얘를 자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사용을 할 수도 있죠. 자 구멍을 뚫어서 사용할 때는 주의할 게 만약 3D 프린팅을 하게 되면 자 이런 부품 이런 안쪽에 있는 도형들은 출력하고 나면 모두 떨어지게 됩니다. 그래서 얘는 다 뚫는 것보다는 바닥을 살짝 남기고 위로 들어서 바닥을 살짝 남기고 뚫어주는 게 자 이렇게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. 여러분이 원하는 그림 파일을 검색해서 SVG로 변환한 다음에 Tinkercad에 가져와서 다양하게 모델링에 활용해 보세요.